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안녕하세요 MC 우신 MC 소민입니다 오늘은 더쇼 100회를 맞아 지금부터 100분 동안 아주 특별한 추억을 나눠볼 건데요 지난 100회 동안 더쇼를 빛낸 최고의 스타들을 뽑는 더쇼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이어 100회를 기념하는 스페셜 스테이지 크나큰 에이프리 분들이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100번째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응원하는 스타에게 유료 문자메시지 샵 1119로 투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00번째 더쇼 초이스를 노리는 후보를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오늘 100회 특집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찾아왔다고 하죠 소민씨 네 더쇼하면 또 팬들을 사랑해 한모에 받았던 역대 MC 여러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티아라 지연 선배님 걸스데이 해리 선배님 조미 선배님 홍빈 선배님 그리고 여자친구 예린 선배님까지 많은 MC들이 개성있는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번에 딱 받았는데 오늘 뜻깊은 100회를 맞아 이 중 최고의 꿀캐민을 자랑했던 MC커플이 다시 뭉쳤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인가요? 저희는 아닙니다 스페셜 앵커가 함께하는 100회 특집 더쇼 뉴스 바로 만나볼까요? 더쇼 플레이 우리는 다음에 다음에 아 지연 선배님 홍빈 선배님 오랜만에 보니까 더더더더더더 더 반갑네요 근데 전 팬 여러분들의 환호가 너무너무너무 뜨거워서 살짝 질투가 나요 질투 납니다 아 우리도 열심히 하자구요 200회 특집에선 저희 MC 소신이 딱 이렇게 환영받고 나올 수 있게 그래요 우신씨 200회 특집은 꼭 우리가 해요 화이팅 화이팅 반가운 스페셜 앵커 지연 홍빈 선배님이 함께하는 더쇼 뉴스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티나게 흥나는 남자들 마스크를 먼저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MC 소신과 함께하는 100회 특집 더쇼 이번엔 강한 카리스마로 더쇼 100회를 장식할 컴백 스타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먼저 눈빛으로 말하는 카리스마 힙합돌 빅플로우가 준비하고 있고요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정상을 향해 시동을 건 아홉 남자 SF9이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아 뜨거웠던 너무 뜨거웠던 폭풍 훈남 스테이지에 이어 이번에는 발렌타인처럼 달콤한 흥남 스타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겨울 감성을 노래하는 다섯 남자 비트윈 그리고 소녀들의 마지막 첫사랑이 될 스윗보이즈 NCT 드림을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팬들에게 마지막 첫사랑으로 남는 것 사랑은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지난 100회를 통해 더쇼 팬들의 마지막 첫사랑이 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스타를 선정해볼까 합니다 오 혹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비글 스타 부문도 있나요? 아 그럼 내가 1등일 텐데 아 네 당연히 없고요 먼저 더쇼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베스트 핫스타 그리고 가장 많은 팬들을 시선을 사로잡은 베스트 뷰 부문의 주구는 누구일지 그 결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없고요 없고요 더쇼를 빛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스타 부문을 만나기 전에 베케를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를 만날 시간이죠 더쇼 100회의 역사에 누구보다 먼저 이름을 남긴 퍼스트 바로 첫 번째 순간에 주인공에게 바치는 무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더쇼 초이스로 선정된 빅스의 에러를 장아영 씬돌 크나크니 그리고 첫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에이프린트의 엘 오브 인 랍 요정돌 에이프릴이 여러분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베키 스페셜 스테이지 바로 만나볼까요? 더쇼 플레이 100회를 빛낸 최고의 스타를 선정하는 더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늘의 더쇼를 있게 할 1등 공신이라면 역시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더쇼 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스타를 선정해 볼까 해요 먼저 글로벌 케이팝을 열강하는 대륙의 팬들이 특히 사랑한 스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차이나 초이스에 이어 지난 100회 동안 가장 많은 트로피를 품에 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이렇게 더쇼 100회를 빛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스타들을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이 모든 상은 팬들이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인 만큼 더 뜻깊고 기쁜 선물이겠죠? 그럼요 앞으로도 더쇼 스타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대미를 당식할 100번째 더쇼 초이스 탄생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스타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후보들이 모두 데뷔 첫 1위에 도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소개할까요? 홈의 나라에서 온 청순 여종달 에이프린에 이어 유니크한 무한 퍼포먼스의 주인공 NCT 127을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유니크 100회 특집 더쇼 그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이제 100번째 더쇼 초이스 주인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응원과 동영상 점수를 확인해봐야겠죠? 사전 점수 공개해주세요 NCT DREAM이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3번째 점수를 집계된 실수가 뭉쳐집힌 점수를 합친 결과 100번째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NCT DREAM 축하합니다 100번째 더쇼 초이스에 출연한 NCT DREAM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소감 멋지니까 모두 기대하면서 저희는 먼저 인사드릴까요? 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건 생방송 더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